안녕하세요. 다양한 사연으로 가득한 이 채널에 매일같이 들어와 힐링하고 지내는 40대 초반의 구독자입니다. 여기에 제 사연을 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얼마 전 기절초풍할 만한 사건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억척스럽고 우악스러운 시어머니인데요. 욕을 어찌나 심하게 하는 사람인지 학을 뗄 정도입니다. 욕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욕뿐만 아니라 인격 모욕까지 덧붙여 하시는 분이라 제가 피를 말리는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럼 시어머니와 있었던 갈등과 사건 그리고 속 시원한 엔딩까지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에서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어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시부모님을 몇 번 뵙긴 했지만 가깝게 지내지 않아 어떤 분들인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요. 그래도 남편의 성품을 보고 똑같이 좋은 분들일 거라 생각하고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시어버지는 전형적인 무뚝뚝한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까칠하고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도 보통 시댁 정도는 드겠거니 하고 크게 반감을 가지지 않고 적당히 며느리 노릇하면서 지낼 요량이었죠. 저희 부부는 형편에 맞춰 아파트로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뜻하지 않게 시댁과 가까운 곳이었답니다. 그이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집을 알아보자고 했지만 저희 부부의 회사와도 가깝고 조용한 동네여서 선택을 바꾸지 않고 시댁과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신혼집을 구했죠. 그런데 신혼생활을 즐긴 지 며칠도 안 돼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챙겨주러 오는 게 아니라 저를 혼내로 오신 거였어요. 예 새아가 집안 꼬리 이게 뭐니? 현관 앞에 내다 버릴 건 제때 버려야지. 저렇게 쌓아두면 냄새나서 못 쓴다. 그리고 청소를 눈에 보이는 데만 하지 말고 구석구석 하거라. 이 집에 들어오니까 먼지가 내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하여튼 이 집은 오기만 하면 불쾌하다니까. 그럼 저희 집에 오시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들려드렸죠. 네 어머님 깨끗이 치우고 청소하도록 할게요. 그래 아무리 회사 다니고 바쁘다고 해도 여자가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 부부는 아직 이세 소식은 없는 게냐? 어머님 저희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이라뇨. 그리고 그이랑 저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안정적일 때 말이에요. 뭐야? 그럼 일부러 애를 늦게 가지겠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된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애부터 갖는 게 하늘의 순리인 것을. 그러지 말고 새해기 너.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남편 내조하면서 애를 갖거라.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어른이었어요. 시대가 변해서 시부모님들이 많이들 신세대적인 마인드로 대해준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또 자기 말이 다 맞는 줄 아는 고지식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누군가의 말에 휘둘려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한 귀로 흘리고 맞벌이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조를 제대로 못하고 집안을 돌보지 못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언젠가부터 저에게 심한 말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얘, 내가 집구석 관리 제대로 하라고 했지? 어떻게 올 때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니? 냉장고 청소는 도대체 언제 한 거야? 내가 너희 집만 오면 머리가 어지라다. 그런 볼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 시어머니께 지나친 간섭은 삼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그이처럼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집안일을 여자가 다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요즘은 부부가 분담해서 집안일을 한다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도 신경을 줄여주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뭐라고? 인연이 드디어 시애미한테 대드는구나.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던 시애미한테 싸가지 없이 대들라고 말이야.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한테 2년 전혀 욕하는 것도 기분 나빴지만 갑자기 친정엄마를 소환해 욕을 하는 게 굉장히 언짢았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욕을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 엄마까지 욕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절 아주 잘 가르치셨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인한테 어긋나는 행동을 해본 적 없다고요. 어머님이 마음에 들지 않은 대답을 들었다고 억지를 쓰시며 욕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쳐돌았나? 이젠 시애미를 가르쳐들기까지 하는 거니? 이런 개 같은 경우는 내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이제 보니 너 싸가지도 없는 데다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무식한 년이로구나. 아주 찹종년이 따로 없다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내가 앞으로 널 뜯어 고쳐줄 테니까 무조건 잘 패워라. 멍청한 기집애야. 시어머니의 욕사발에 저는 당황하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아니 본 모습을 이제야 드러낸 것인지 제 남편을 낳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만 시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그랬을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저에게 욕을 튼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남편이나 시어버지가 없이 저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만 말이죠. 이를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말씀을 좀 세게 하셔. 내가 회사 다니느라 당신 내조나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을 하시더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신한테 욕을 하다니. 야, 우리 엄마처럼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 욕을 했을 리가 없을 텐데. 아니야, 분명히 욕을 하셨어. 그것도 아주 심하게 말이야. 친정 엄마까지 들먹거리면서 쌍욕을 하셨다니까.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왜 그래? 엄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 그냥. 괜한 사람을 욕쟁이에 못된 사람 만들지 말고. 우리 엄마는 동네에서도 사람 좋기로 소문난 분이야. 다들 천사라고 칭찬까지 한다니까. 아, 아니야.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게 굴고 욕 같은 걸 하시지 않겠지만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심하게 욕을 하셔. 정말 상스러운 단어만 골라서 하신다니까. 당신, 내 말 안 믿는 거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이, 그럼 당신이 하는 말이 진짜겠어? 엄마가 상스러운 욕을 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아무리 우리 엄마가 싫어도 욕쟁이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아? 자기한테 실망했어. 그이는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손에 성장하며 단 한 번도 욕을 들어보지 않았다며 제가 꾸며는 일이라고 굳건히 믿더라고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남편에게 화를 내며 진실을 계속 전했는데 그이는 고개만 가로저으며 그만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시어머니를 욕쟁이로 몰아간다면 자기도 가만있지 않겠다고 경고까지 했네요. 결국 아무런 증거가 없던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몰래 핸드폰으로 음성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의 욕사발은 시작되었죠. 야 인연아 내가 냉장고 청소해놓으랬지? 귀에 못이라도 박힌 거야? 냉장고를 여니까 바로 비린내부터 올라오는 게 안 느껴지냐? 어머님 청소해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세요? 인연이 귓구녕도 모자라 콧구녕도 막혔나? 내가 뚫어주랴? 어머님 말씀 좀 함부로 하시지 말라니까요. 저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이라고요. 하 그래 말 잘했다. 니 애미는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길래 지 멋대로인 게냐? 아니지 교육이 아니라 유전이겠지. 상견례 때나 결혼식 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똥 씹은 표정이 영역했던 기억이 난다. 그 애미의 그 딸년이니 니가 이 모양인 거다. 앞으로 내가 너의 그 싹통 바가지를 다 없애주마. 인간 개조를 시켜주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가르쳐주면 달게 배워라. 알아들었으면 빨리 와서 냉장고부터 닦아. 저는 화가 나고 흥분이 되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욕설과 막말을 녹음했다는 것에 만족했고 곧 남편에게 들려줘서 제가 어떤 수모를 겪는지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제가 녹음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당신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세상에나.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교양 넘치고 조용하신 분이 말이야. 이젠 내 말 믿겠지? 당신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겠냐고. 여보, 미안해. 당신 말 믿지 않고 무조건 엄마 편을 들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이번 주에 엄마 찾아가서 다 말하고 너한테 사과하도록 만들게. 그리고 다신 이런 욕을 듣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줄게. 그렇다면 다행이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한지 알아? 면목 없어,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앞으로는 자기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게.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며 사과했고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주말이 찾아와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늘 그렇듯이 무뚝뚝하게 인사만 하고 소파에 앉아 계셨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상 차리는 걸 도와달라 하셔서 주방으로 건너갔답니다. 이윽고 배를 채운 저희 네 사람은 디저트로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언제 남편이 말을 꺼내나 기다리고 있었고 그인은 제 눈치를 보다가 이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집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신 거 다 알아요. 엄마는 교양이 있고 지성이 넘치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들어보니까 장모님 욕까지 수두룩 하던데요. 저 많이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새 애기한테 욕을 하다니. 게다가 사돈을 욕했다고? 어이가 없네. 내가 그럴 리가 없잖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발뺌하며 저에게 욕은커녕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집사람이 엄마가 욕하는 거 모두 녹음했다고요. 들려드릴까요? 아버지가 들으시면 기겁하실 텐데 틀어드려요? 그러자 묵묵히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들어봐라. 너희들이 하는 말이 도통 이해되지 않는구나. 네 엄마는 평생 언성 한 번 높인 적 없는 사람이야. 니네들 엄마한테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다. 한 번 들어보자. 그래서 전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가 저를 욕하는 것과 친정엄마까지 싸잡아서 쌍욕을 하는 음성을 들려드렸어요. 여지껏 화 한 번 안 내시던 시아버지가 과일을 집어던지며 시어머니를 혼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시어머니 노릇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 세기한테 이따위 막말을 짓거리는 게 당신 취미야? 정말 무식하고 천박해서 꼴도 보기 싫구만! 당장 며느리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이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게 말이야. 내가 요즘 우울증이 생겼어. 정신과에 다니면서 약을 복용 중이라고. 아무래도 내가 미쳐가는 것 같아. 세아가, 정말 미안하다. 이 시어미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이런 짓을 벌였구나. 네가 용서해 준다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으마. 치료 잘 받아서 정상적인 시애미가 되도록 하마. 시어머니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언제부터 우울증이 생겼냐며 걱정의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 욕했던 일들은 아무렇지 않게 되었답니다. 당신 우울증이야? 그래서 감정기복이 생긴 거였어? 아이고, 그동안 집에서 살림만 하고 답답했나 보네. 당신한테 호통친 거. 미안해. 마음 풀어. 세아가, 너도 너무 시어머니를 나무라지 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복잡했으면 평생 안 하던 욕을 했겠니? 우리가 좀 이해해 주자.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우울증은 별거 아니니 열심히 상담받고 치료하자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결국 저는 사과도 못 받고 우울증 걸린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 못된 며느리가 되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눈빛이 얼마나 매섭던지. 결국 저는 고개를 떨구고 시어머니께 사과를 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였네요. 우울증, 그거 금방 지나갈 거예요. 감기처럼 금세 사라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당장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너한테 그런 막말을 했으니 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지. 당분간 너희 집에 찾아가지 않으마. 내가 또 무슨 말 실수를 할지 모르니 그게 좋을 것 같겠구나. 그렇게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와의 일을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저에게 막말을 뱉은 것이니 앞으로 치료하고 나아지면 그럴 일이 다신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서 살만 했습니다. 시비 걸고 욕하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 심란할 일이 없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좀 나아지셨는지 저희 집에 미소 한가득 품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응 니 덕분에 좋다. 시엠이 말하는 걸 녹음해서 식구들한테 들려주니 속이 시원하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때 다 사과드렸잖아요. 사과? 야 이년아 내가 너 때문에 정신병자 연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로 성이 차겠냐? 그리고 난 우울증이 아니라 너 때문에 화병이 난 거야. 니가 하는 걸 보면 우라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다고. 오랜만에 너희 집 왔더니 꼬라지가 말이 아니구나. 당장 청소부터 시작해. 이런 집구석에서 내 아들이 산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라고. 그제야 시어머니가 우울증이라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한 걸 알게 되었고 그동안 시댁 식구들 앞에서만 조신한 척 고고한 척 행동을 한 걸 알게 되었죠.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온갖 욕설에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며느리는 아니지만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요. 노력 어이가 없네. 나 때는 말이야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하루 종일 손에 물 마를 시간이 없었어. 너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년이 어디선 노력 타령이야. 그리고 한 번만 더 녹음하는 미친 짓을 했다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어른 공격 못하는 년은 며느리 차격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억지를 쓰며 저에게 스트레스라도 푸시는 건지 욕이 말할 날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남편에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니 조금만 이해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얌전한 고양이가 되어버리니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하튼 제 편은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 시어머니를 마주하며 욕을 먹으며 지내다 시어머니의 욕을 피할 길이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설마 임산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의 임신을 축하할 일이자 시어머니의 탈출구로 여겨졌답니다. 새아가 임신했다면서?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래. 아들이래 딸이래.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직 태아가 너무 작아서 성별이 구별이 안 된다나 봐요. 아마 다음 주쯤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앞으로 몸 조심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시어미한테 다 말하거라. 먹고 싶은 거 말만 하라고. 정말 임신했다는 이유로 180도 변해 다정한 시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겠다는 마음으로 지내렸는데 얼마 뒤 제 생각은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새아가 오늘 병원 다녀왔지?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우리 손주 성별을 알려주셨나? 네. 오늘 초음파 검사하면서 딸인지 아들인지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핑크색이 잘 어울릴 것 같다네요. 그럼 계집애란 말이냐? 이런 젠장. 내가 지금 계집애를 뵌 며느리 밥해주고 있던 거야? 너 분명히 나한테 호랑이 태몽을 꿨다고 했잖냐. 그렇다면 당연히 아들이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이거 완전 뒤통수 맞은 기분이네. 어머님. 설마 제가 아들을 가진 줄 알고 잘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딸이 어떻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내 아들이 3대 독자인데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지. 우리 집안 대가 끊길까 봐 걱정이었는데 네가 걱정을 얹어주었구나. 난 네가 시집 와서 이제야 사람 꾸실하는 줄 알았더니만 역시나 마음에 안 든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아들이라도 낳아야 할 거 아니야. 긴 말 필요 없다. 나중에 둘째는 무조건 아들로 낳아라. 알겠냐?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 반응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욕쟁이의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이 박힌 분이셨으니 그야말로 최악의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임신한 제가 시어머니께 욕을 먹어가며 퇴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게. 여기서 시어머니한테 계속 욕 들어먹고 지냈다간 내 딸이 태어나면 엄마보다 욕을 먼저 할 것 같아. 뭐? 엄마가 아직도 그래? 요즘 좋아지셔서 정신과 안 다니시고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말을 녹음해뒀어. 전보다 더 심해졌으니까 들어봐. 이윽고 핸드폰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흥분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엄마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는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잘 낳아서 잘 키우라고 하셨었어. 그런데 당신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지난번에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지? 맞아. 정신과 근처도 가신 적 없어. 어머님은 그냥 내가 싫으신 거야. 당신하고 시아버지 앞에서는 다정한 모습만 보여주지만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지금 당신이 들은 목소리처럼 똑같이 대해. 이제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겠지? 내 마음을 이해한다면 나를 친정으로 보내줘. 이런 시어머니랑 부딪히면서 지냈다간 내가 병들겠단 말이야. 음... 문제가 심각하네. 당신 지금 휴직 중이고 집에만 있으니까 처갓집에 가 있는 게 좋겠다. 당신 뜻대로 해. 그리고 엄마 문제는 아버지랑 상의해서 제대로 해결해 볼게. 그리고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그이는 제 생각처럼 시어머니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잠시 후 녹음된 파일을 자기 핸드폰으로 전송했고 나중에 시아버지께 들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남편 마음대로 하라고 전했고 저는 친정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친정에 찾아와 시어머니를 진짜 정신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녹음한 음성을 들은 시아버지가 격노하며 시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이시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상이 아니니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분노조절 장애와 원인모를 화병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시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달라졌다며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알렸다네요.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저를 마주한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셨습니다. 세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왜 그렇게 너를 못 잡아먹고 괴롭혔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한돌이 아니더구나. 그동안 답답한 삶을 살아서 너한테 폭발을 한 것 같아. 앞으로는 너를 내 친딸로 생각하면서 태암아. 그러니 이 못난 시에미를 용서해 다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하고 계신 거죠? 또 나중에 저랑 둘이 있을 때 막말하시지 않을 거죠? 그럼 만약 내가 그런 짓을 또 하면 성을 갈겠어. 진심이야 세아가. 시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퍼부으시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고 진심 어린 사과를 열 번 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다시 시어머니를 믿어보기로 했고 친정에서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와 지냈어요. 그리고 매주 두어 번씩 시어머니가 들러주셨는데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고 무사히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은 모든 엄마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답니다. 희열과 사랑이 얼마나 샘솟던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을 실감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주시고 딸아이를 애지중지 돌봐주시며 많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을 강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몸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하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번갈아 가며 딸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나서주셔서 큰 걱정 없이 회사로 복귀하게 되었죠. 다행히 딸아이는 할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고 저 역시도 일과 가정을 잘 돌보며 지내는 워킹맘으로 지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몇 년의 세월이 흐르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심한 욕은 하지 않았는데 언행이 거칠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집에서 밥상을 차리면 그냥 드시지 않고 꼭 한마디를 하고 수저를 드셨습니다. 넌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저도 애엄마인데 계집애라는 단어는 좀 듣기 거북하네요.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제가 말대답을 하자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는지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인연이 지금 시어미를 또 가르치려 드는 게냐 사람은 원래 간이 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야 넌 빛과 소금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그만큼 소금이 사람에게 필수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애엄마면 애엄마지 나한테까지 어른 행사를 하려고 들어? 계집애라고 한 소리 했다고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아, 그 잘난 네 애미겠지 딸년 교육을 개판으로 가르쳐서 시집 보낸 망할 할망구 말이야 어머님, 또 왜 그러세요? 몇 년 잠잠하시더니 또 그런 막말을 하세요?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 저를 혼내시면 대충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욕을 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아무래도 어머님 다시 정신과에 찾아가셔야겠어요 뭐야, 인연아? 이게 또 시어미를 정신병자 취급하네 난 너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이야 네가 사람 염장을 질러대니 내가 화병이 나서 막말이 튀어나오는 거라고 정신병원에 가려거든 네가 가라 가서 어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법 좀 배워서 돌아오란 말이야 게다가 너 둘째는 왜 안 갖는 건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집안 대가 끊기면 안 된다고 말이야 또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대려거든 그냥 회사를 관둬라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사는데 기집년이 밖으로 놔둬라 좋을 게 뭐가 있어 오래 안으로 아들을 임신하지 못하면 가만 안 둔다 저는 예전에 이미 단련이 되었는지 시어머니의 막말에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한기로 흘려버리고 말았죠 다만 시어머니의 분노조절 장애는 치료가 급한 것 같아 남편에게 일렀답니다 여보 시어머니 다시 시작됐어 나한테 욕을 얼마나 해드시는지 아주 가관이야 그리고 아들 타령하는 것도 여전해 당신 집안 대가 끊기면 안 된다고 나더러 회사 그만두고 아들을 임신하라는데 정말 미치겠다고 안 되겠어 시어머니랑 거리를 좀 두고 당분간 우리 아린이 맡기는 것도 중단해야 할 것 같아 아 또 그러셔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려서 다시 치료를 시작하든가 해야겠어 여보 그런데 말이야 어머님은 나만 보면 그러시는 게 너무 이상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친절하고 배려가 넘친다며 교회에서도 천사 같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동네 이웃 사람들한테도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며 그렇긴 하지 그렇게 점잖게 살아왔으니 분노를 쌓아오셨나 봐 그리고 표적이 당신이 된 거고 병원에 다니시면서 나아지셨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러시니까 아무래도 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 저는 그 대책이 시어머니와 보지 않고 사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남편에게 하나뿐인 어머니와 연을 끊으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한편 제 딸 아린이는 5살이 되었는데도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어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1년만 더 있다가 보내자며 집에서도 충분히 자신이 가르치고 재밌게 놀아줄 수 있다 하셔서 그렇게 결정했었죠 또 시어머니도 제 딸에게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셔서 굳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요즘은 3, 4살만 되면 어린이집은 필수인데 저희 집안은 천천히 교육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모아져 딸 아린이가 가족들의 품에서 잘 성장했죠 시어머니는 시어버지와 남편의 당부대로 다시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불만 가득한 얼굴로 억지로 다니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일러바쳤으니 저에게 욕을 억지로 참는 것도 같았죠 그렇게 해서라도 시어머니가 바뀐다면 가족으로 잘 지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세 식구가 시댁에 놀러가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식사와 간식까지 다 먹고 나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셔서 저와 시어머니, 딸 아린이 셋이 남았어요 저는 딸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장난감을 쥐어주고 상을 치우고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막마에 섞인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욕하기 좋았던 순간이었죠 얘, 너는 무슨 손이 그렇게 느리냐? 아들도 못 낳은 년이 팔자가 늘어졌구만 기집 년이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일 끝내고 다음 꼴로 넘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더 빡빡 닦아 그리고 설거지는 네가 하도록 해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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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집 년이 뭘 그렇게 많이 쳐먹어? 다섯 살이면 장난감 그만 가지고 놀고 할머니 아마도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생긴 건 꼭 지 애미 닮아가지고 눈이 쭉 찢어진 거 봐라. 그렇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시집이라도 가겠냐? 그리고 구구단을 몇 번 가르쳐야 외우는 거야. 돌대가리인 것도 지 애미를 쏙 빼닮았네. 애미가 그 모양이니 딸년도 똑같지. 너 그렇게 멍청하고 말 안 들으면 다리 밑에다 갖다 버린다. 알아 들었으면 이 할머니 어깨 좀 주물러 봐라. 저는 아린이의 얼굴을 보고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길 하늘에 빌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아린이의 말은 더 충격이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는 멍청한 년, 싹퉁 바가지 없는 년, 아들도 못 낳는 계집이랬어. 그리고 나는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잘못 태어났다고 했어. 순간 시댁 식구들 모두 얼음이 되어 멈춰버렸고 다섯 살 딸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욕설과 막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멈췄던 온갖 욕설을 자기 손녀이자 제 딸에게 실컷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받은 저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남편은 벙찐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떨리는 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답니다. 다섯 살 꼬맹이가 자신을 그대로 따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시어머니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윽고 시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옆연내가 우울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며느리한테 쌍욕을 짓거리더니 이젠 손녀딸한테도 욕짓거리야! 아린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게 말이나 돼! 이 무식하고 천박한 옆연내야!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라고 할 수 있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뺨까지 날리시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눈물 연기를 하시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는데 통하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어떻게 손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곤 저와 아린이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무슨 욕을 어떻게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타이르듯 물었어요. 그러자 딸아이가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욕설을 그대로 들려주는데 차마 글로 적지 못하겠네요. 저에게 했던 욕을 넘어선 말들이 굉장히 많고 심했답니다. 저와 남편은 기겁하고 경악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늦은 밤에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여보,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엄마가 치료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이유 없이 싫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 난 당신하고 아린이한테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야. 앞으로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래? 시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들었잖아. 이건 심각한 일이야. 내일 당장 아린이 데리고 아동심리센터로 데려가서 검사 받고 치료 시작해야 돼. 저 어린 게 나중에 커서 할머니 트라우마에 힘들어할 걸 생각하면 내 가슴이 무너져. 아린이한테 할머니란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야 한다고. 그러려면 앞으로 시어머니랑 인연을 끊어야 할 것 같아. 당신한테 하나밖에 없는 엄마지만 나와 아린이한테는 상처만 주는 존재일 뿐이라고.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아린이를 시어머니한테 맡겼다는 게 천추야 하니야. 내가 몹쓸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동안 아린이가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팠겠어. 다섯 살이면 아무것도 모를 나이도 아니란 말이야. 저는 조근조근 의견을 말했고 남편은 곱씹으며 듣고 되묻기를 반복하며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엄마가 당신한테 온갖 욕을 하는 것부터 싫었는데 손녀한테까지 하는 걸 보니까 끔찍해. 당신 말대로 우리 아린이한테 트라우마가 남으면 큰일이야. 아린이가 엄마를 계속 보게 된다면 그동안 겪은 인격 모욕을 잊을 수 없을 테니까 무조건 떠나자. 결국 그이는 시댁과의 인연을 끊기로 하고 저희 세 식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이를 말리며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하셨어요. 제발 자신들 곁을 떠나지 말라며 가끔이라도 얼굴 보고 살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딸아이를 정신적으로 망쳐놓은 걸 참을 수 없던 저희 부부는 과감하게 시아버지의 말씀을 잘라냈고 며칠 뒤 아주 먼 지역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남편과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까지 구해야 했죠. 그리고 딸아이는 시어머니와의 시간을 있게 하려고 아동심리센터를 매주 다니게 되었고 어린이집에 들어가 친구들을 사귀게 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사과 문자가 100통이 넘게 왔는데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시 만날 일도 없고요. 저에게만 상처를 줬다면 사과를 받아줬을지도 모르지만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은 아주 다행히 딸아이가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이 흐려진 듯 보여요. 걱정했지만 아린이 입에서 욕이 나오진 않고 있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처음엔 아린이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화를 내곤 했는데 심리센터를 다니며 치료를 받다 보니 평범한 아이로 변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저 몰래 시부모님과 연락하고 지낼 줄 알았는데 그이도 저만큼이나 충격이 컸는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 채널에 많고 많은 사연을 들었는데 저와 비슷한 사연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시모와 겪은 제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두 얼굴의 시어머니가 진짜 무섭지 않나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시어머니에게 당한 모욕이 씻기지 않아 정신과를 다니고 있답니다. 우울증은 기본에 공황장애까지 찾아와 힘든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며 버티고 있는 중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며느님들이 저처럼 정신과까지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신 건강하시고 몸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